12월 6일 수요일 오늘도 인사드리는 주식남자친구 주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사드릴 종목은 모비스 모비스 인사드릴까 합니다. 자 모비스 지속적으로 제가 인사를 좀 드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친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목표가 얼마 정도 보고 계시는지 많은 문의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의를 좀 주고 계시는데 요 분들처럼 동일하게 물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컨택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비스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고 현재 이 친구 어제 은봉을 좀 말았지만 이 친구 내려가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금일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도와드릴 거고요. 현재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재료들로 인해 더 큰 수익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한번 쭉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 다들 아시다시피 5월 12일 날 핵융합 관련으로 30% 가량 올랐었죠. 보시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올려줍니다. 말 그대로 관심을 끌었다라는 거죠. 자 관심 끌어준 이후에 바닥 만들어주고요. 초기 국면 자리 만들어준 이후에 슈팅 만들어줬었습니다. 상승 임펄스 구간은 다들 아시겠지만 초전도체 관련으로 LK99죠. LK99로 150% 가량 수익 됐던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로 인해 수익권 만들면서 거래를 한번 뛰어주고 다시 한번 2차 초기 국면 자리 만들어주는 걸 눈으로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 친구 관심 끌었었고 두 번째 초전도체 관련 LK99 꺼냈던 재료들로 인해 지금 현재 제일 이슈로 받고 있는 중입자 치료 고정형으로 인한 210% 가량의 수익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초전조체나 핵융합 관련으로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비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후에 2차 초기 국면 자리 만든 상태에서 상세 인펀스를 만들고 파동 만들어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박스권 지금 만들어줬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좀 쉽게 첫 번째 박스권 만들어주고 두 번째 박스권 만들어주고 세 번째 박스권을 만들어줍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좀 이해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박스권, 두 번째 박스권, 세 번째 박스권 지금 박스권이 생성되어 있는 걸 눈으로 확인 가능하신데 자 현재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승 임펄스, 즉 우상형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단식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형 패턴으로 만들고 있는데 자 그 다음 구간으로 나와야 되는 재료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재료는 뭡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12월 늦으면 1월 안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회전형 중입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현재 210% 가량 올랐을 때 나왔던 재료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에서 슈팅들이 나왔던 이유들은 지금 현재 고정형 중입자로 인한 파동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정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중입자의 고정형이죠. 중입자 치료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정형 치료가 있고요. 말 그대로 지금 멈춰있는 상태에서 원자를 빛에 가까운 속도로 쏴서 죽이는 암세포를 쏴서 죽이는 고정형이고요. 회전형은 말 그대로 이 중입자 치료를 회전시키면서 여러 군데의 방향성으로 해서 암치료를 할 수 있는 중입자 치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자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치료하는 부분을 지금 고정형과 회전형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이 중입자 치료는 현재 수익권으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슈가 터지고 있는 부분 이번 연도 4월부터 상용화가 돼서 70여 명이 넘는 암치료 환자들이 생길 수 있었던 중입자 치료의 방향성은 고정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올 12월 지금 12월에 상용화가 진행이 될 중입자 치료는 이번에 회전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회전형이 왜 이슈가 돼서 그만큼 슈팅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중입자 치료의 고정형 하나로 이슈가 떠서 지금 지속적인 호재 이슈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이 호재 이슈들이 발표가 된 상태에서 다음 재료인 회전형이 발표가 되면 주가 상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슈 터뜨리면서 재료들 계속 꺼냈기 때문에 이 재료 소진으로 인한 회전형으로 슈팅 구간은 그 전일에 보였던 210%가량 올랐던 이만큼의 수익보다는 덜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 견해가 있고요. 만약에 이 정도의 슈팅이 나오면 너무나 좋은 상황이겠죠. 자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모비스 관련 주주분들 지금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자 모비스 지금 현재 몰빵 들어가야 돼요? 아닙니다. 모비스 부분에서 지금 천천히 대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지지선이 생성이 되어 있지만 이 친구 한번 이탈했다 슈팅하면 지금 지지선이 생성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한번 이 상태에서 바닥을 만드는 데 쭉 끌고 가기보단 한번 이탈했다가 슈팅하는 게 훨씬 큰 이득이 되고 괜찮은 차트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매수하는 부분은 조금 딜레이 시켰다가 좀 차트의 반응을 보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걸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현재 이 부분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지적적인 하락 인펄스 구간 만들어줬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지선 부근에서 어제 은봉을 맞았습니다. 거기 맞고 자 금일 오늘 시작했을 때 어제의 종가보다는 약간 위에서 시작했지만 4,800원 부근에서 오늘 종가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지금 알고 가셔야 되냐 종가상 보셨을 때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이 지금 약간 떠있는 이 갭 부분 예를 들어서 자 이 갭 떠있는 이 부분처럼 지금 이 친구 맞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아래 꼬리로 만들어서 한번 뚫고 다시 올리거나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맞게끔 내일 영상 다시 찍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모비스에 대한 이해도만 조금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모비스가 지금 현재 재료를 계속 꺼내고 있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두 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 10월 18일 날 8,100원 부분 뚫어줬던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 친구 왜 윗고리가 달렸는지 차트상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 재료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었고 그 재료로 인해 다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중입자에 관련된 이해도를 위해서 중입자에 관련된 자료들 보여드리면서 중입자 이슈 남아있는 회전형도 이해시켜 드리고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부분 이 모비스 관련돼서 매매 들어가시는 게 개인적으로 힘드신 분들 제가 매매하는 방법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영상 많이 남겨드리면서 이 많으신 분들은 4920-8706으로 간단하게 그냥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100%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컨택해서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혼자 여기 보고 오시면 다른 구독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방 여기 들어오셔서 다른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맞아 설명드리도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8,100원 뚫어준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사체로 인해 자기사체 소각으로 인해 12발행을 정리했다라는 거죠. 자기사체 소각으로 인해 신고가를 갱신했었죠. 8,100원 근데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윗꼬리가 많이 달렸다. 자 신고가 갱신했지만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매몰대가 그렇게 많이 잡혀있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신고가 갱신 8,100원을 뚫어줬다라는 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저 8,100원 부분이 윗꼬리가 달렸죠. 이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지금 매몰대가 거의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사체 소각으로 인한 이슈로 슈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자기사체 소각으로 인해 슈팅을 신고가 찍었지만 그만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윗꼬리에 지금 매몰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재 이 구간에서 다음 재료가 나왔을 때 슈팅이 나왔을 때 이 신고가를 뚫는 부분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끌고 가야 되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윗꼬리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자기사체 소각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기사체 말 그대로 시비 발행을 시켰던 돈을 빌렸던 걸 갚았다라는 건데 이 친구 자기사체 소각을 시켰을 때 자회사인 ADM 코리아에서 돈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요. 자, 뭐 빚을 까기 위해서 이럴 수 있지만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3년째 적자인 기업입니다. 이 적자인 기업이 굳이 현 시점에서 왜 자기사체를 소각을 시켰을까요? 이걸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자기사체 소각의 이유는 누군가에게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기사체 소각을 시킨 거고 그 자기사체 소각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설명을 좀 드리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기사체를 소각을 시킨 겁니다. 자, 모비스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26억 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자음 자료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모비스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중입차 관련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슈팅 구간이 만들어졌고 지금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입차 치료에 대해서 그럼 자세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지루하시겠지만 끝까지 집중하시고 지금 투자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입차 치료는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입차 치료는 말 그대로 암치료의 일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 암치료 항암치료나 이런 치료들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암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자, 이 중입차 치료는 꿈의 암치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난치암치료가 거의 지금 두 배가량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더군다나 후입증과 이런 부분도 현재 적게 나온다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항암치료 같은 경우 많이 받으면 한 30회 정도인데 지금 중입차 치료 같은 경우는 이 항암치료의 절반밖에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 더군다나 치료 시간도 현저히 적고요. 후회증까지 아예 적기 때문에 꿈의 암치료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중입차 치료인 이 부분에 대해서 모비스가 왜 대장주인지 이해를 좀 해보시죠. 자, 모비스 중입차 치료에 대장주인 이유가 자, 중입차 치료는 원자를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해서 그 에너지를 암세포에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거고요. 자, 보시면 모비스는 2011년 가속기용 정밀 RF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해요. 그 이후에 가속기 전체를 통제하는 중앙통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까지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이 중앙통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까지 하는데 보시는 거와 같이 가속기용이기 때문에 지금 중입차 치료에 들어가는 가속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원자를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기 그 에너지를 암세포에 쏘아 죽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속기, 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속기를 통제하는 제어 시스템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비스가 중입차 치료에 대장주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료 보시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입차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치료 횟수를 절반이나 줄이고요. 2차암 발생이 되면 부작용과 후유증 적다라는 평가를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연세 신촌 세브라스에서 중입차 전용 치료 건물 센터를 만들었어요. 언제요? 지금 3월에 오픈했고요. 4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세브라스 병원은 작년 3천여 권을 들여서 중입차 치료 4월부터 국내 최초로 가동 들어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재료 부분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올해 연말부터 올해 연말이 언제죠? 올해 연말이면 12월, 지금 이번 달이죠. 회전형 중입차 치료 2대를 가동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회전형 지금 국내 최초입니다. 2대 상영화 시키는 거고 고정으로 인해 지금 너무나 많은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회전형 기대감 클까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자기사체 소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부지원금 26억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이랑 엮어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꿈의 암치료 말씀드렸는데 이 중입차 치료법 심평원에서 급여 확대 검토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심평원이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심평원에서 심평원장이 직접적으로 급여 확대에 대한 검토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엠바구고 지금 찌라시인데 오픈해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에 지금 정부지원금으로 정책지원금으로 2조가량을 지금 풀 예정이에요. 그 부분 중에 1조가량이 바이오 섹터에 지원이 들어가고요. 그 중에 5천여 건 정도가 지금 꿈의 암치료 쪽으로 쏠려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엠바구 자료로 이슈, 지금 뉴스들 준비되어 있는 거 제가 실제로 자료들 준비해놨고요. 그 자료들 제가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급여 확대 검토에 대한 부분이 제일 핵심이고요. 현재 모비스 부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박스 더군다나 회전형으로 인한 네 번째 박스가 만들어지겠지만 그 다섯 번째 박스로 인한 큰 슈팅 구간을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간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정책지원금이고 말 그대로 국채과세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크게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급여 확대라는 건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 관련해서도 이슈가 돼서 개인들 매집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부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기대감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정부 지원금이 26억 원을 받고 있는 모비스가 이쪽 재료 테마 쪽에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매매 동향들 가져가시거나 현재 혼자 매매하시기 궁금하시고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간단하게 위에 보이시는 49208706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구독이라 보내주시면 모비스 엠바고 자료라고 제가 이 자료들을 오픈해 드릴 거고요. 자, 이 부분 지금 제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엠바고 자료와 1월 M&A 관련 공시도 있고요. 1월에 지금 세력들 들어오는 물량 작업들 다 표시해 놨습니다. 1월, 4월 물량들 다 확인되어 있고요. 12월 공시 이번 달 발표되어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엠바고 자료 오픈 다 해놨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자료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료 오픈해 드릴 테니까 4920870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100% 무료입니다. 돈 받을 생각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들어오셔서 모비스로 충분히 수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운영하는 텔레방도 초대 도와드려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모비스 관련된 소통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모비스 매매하시는 부분들이나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많은 어려움들 지금 매매하실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걸 제가 무료로 좀 이번에 좀 나눠 드릴까 합니다. 자, 뭐냐면 실제로 지금 주식 전문가들이나 많이 개인 매매하셔서 전업으로 좀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검색기라고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지금 증권 계좌에 설정 들어가서 진행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간단한 설정들 하나로만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검색기가 뭐냐면 눌림목이라고 해서 눌림목과 매집할 때 매집목들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검색이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상에 보셨을 때 이렇게 컨택 들어갈 수 있는 눌림목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저점 눌림목 나왔을 때 컨택이 들어갑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이거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 매매 들어갔을 때 눌렸을 때 저점일 때 이 부분이 언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이런 검색기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게 사용한 지가 좀 오래돼서 이 검색기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 500만원 주고 제가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유는 이 검색기를 사용한 지 오래돼서 제가 사용하는 이번에 구매한 신용 검색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했던 이 검색기 그냥 무료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거 들어오셔서 저한테 문자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검색기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받아봤자 제가 못 따라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이 부분 진짜 너무 쉽습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만 따라하셔도 검색기 그대로 설정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 설정만 해놓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제 영상 보시면서 이 검색기 매매 들어가시면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도 저점 매수가 가능할 겁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드리면 일전에 있었던 부분처럼 이게 하나 기술이라고 종목이 있었는데 저점 매수 들어갔다 고점 매도해야 당연히 수익이 되겠죠.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거나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런 눌림목에서 컨택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컨택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일전에 매매했던 종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집 들어갔을 때 이때 당시 차트를 그대로 설정 들어가서 다른 종목들과 비교한 검색창에다 누르면 이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선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비스 관련해서 엠바고 자료들 받아보실 분들 4920, 870, 6으로 구독이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기만 보내드리면 제가 좀 연락드리기가 힘드니까 구독 옆에 검색기라고 쳐주세요. 그럼 제가 검색기까지 같이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 지금 현재 좋은 상위고 풀 브리핑 오늘 한번 살짝 도와드렸는데 모비스 관련돼서 모르시는 분들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자 보이시는 분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문자 주셔서 구독이라고 위에 보이는 4920, 870, 9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지금 모비스 관련된 매매들 매도 사인들 제가 다 드릴 거고 텔레방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이랑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구독이라 보내주세요. 구독이라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 똑같이 텔레방 연결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문자로 그냥 구독 저 검색기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로 충분한 수익 가져가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 100% 무료니까 문자 주셔서 꼭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도 모비스로 수익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도 고생하십시오. 어머니